가장 중요한 부분은 SDN은 우리 통신망에서 IP 기반 네트워크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래머 캐퍼빌리티를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통신망은 IP 네트워크는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될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망의 운영성을 향상시키고 망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SDN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이른바 얘기하는 가상화라고 하는 버츄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버츄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망의에 있는 각종 리소스들을 우리가 서로 쉐어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사업자를 넘어서서 리소스를 쉐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스탠다드가 얻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문제라든지 사업 간의 경쟁 문제라든지 협력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SDN을 글로벌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ITU는 전기통신망을 한 100여 년 동안 표준화를 이끌는 그룹이고 특히 컨트롤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CCS 넘버 7이 각종 시그널링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표준화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루는 그룹이기 때문에 모두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정부 간의 합의체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 사항이나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을 사업자들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ITU라고 봅니다. 현재 SDN 관련해서 여러 스탠다드 기구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거를 전체 엔드텐드로 글로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ITU 같은 글로벌 표준화 기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Q.